비행기 놓쳐본 적은 없어. 어 나 있어. 괜찮아. 세상이 망하지 않아 그걸로. 오늘 빠이 가려고 7시에 일어나서 볼트도 안 잡혀가지고 그래블 타고 지금 나왔는데 8시 반 버스인데 지금 8시 반에는 저는 택시 안에 있습니다. 신호가 안 남겨. 글러먹었어. 버스가 늦게 출발하길 지금 바라고 있는데 아우 아침부터 승질나 싶게 웃기지. 한국인들의 블로그 믿을만 하네요. 저 10분 늦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아 화장실 새끼 와도 돼. 3시간 가야 되니까 중간에 한 번 세워준다 해도 혹시나. 8시 57분. 차는 왔는데 못 타고 진짜. 8시 반 차. 이걸 너무 믿으면 또 안 돼요. 정시에 그래도 와야지. 나는 왜 6시 50분에 일어났니? 나 너무 잘 쉬었는데.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때는 볼트 잡기도 힘들고 차도 많이 막히니까 일찍 타세요. 볼트 모터 잡아가지고 그랩 탔어. 볼트가 아까 80 몇이었죠? 84 85 뭐 이랬는데. 80대인데 195에 왔다. 네. 개개니하고. 맨 뒤 두 자리입니다. 꽉꽉차네. 맨 뒷좌석이 우리인데. 아 오케이. 여기서부터. 확인해주세요. 여기 자리가 없더라고. 땡큐. 잠깐 좀 앉으시네요. 아니 그냥 안으로 들어와요. 자석 괜찮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 똑같아요 앞에 거랑? 왜 10분을 더 받는지 알 수 없네. 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9시 10분에다. 맨 뒤에 의자는 제껴지지가 않아요. 1002절이 있어. 여기 없어. 근데 똑같이 시바 플러스. 화딱지는 열어먹어. 근데 앞에 애들이 뒤로 제낀다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알아드렸어. 근데 알아들었어. 리틀을 남편으로. 노노노노노노를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지. 제가 노노노노노 그랬어요. 아 언니가. 내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렇게.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투빠이. 기다려라. 우이오게. 억울하들죠? 막상 영상보면 별로 안 억울하더라.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뭐 할 건데?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내가 일단 간다. 지금 뭐하고? 커피를 넣어. 미친 곳이었습니다. 오늘 몇 달에 탈거 같네요. 온다 돌아. 나도 걸고 차도 걸고. 드라이버 기사님도 짤 없네요. 미친듯이 커브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비교에서 내렸어요. 비가 와가지고. 과일 파이고. 코끼리 과일 판다. 야 예쁘다. 요리에 이렇게 엄청 들어가 있더니. 뭐예요? 요리에 들어가 있고 맨날 강납국. 진짜 크다. 천만하네. 진짜 커. 자연 보호. 나이 도착했습니다. 나이 도착했습니다. 나이 도착했습니다. 나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버스 정장 도착하는 호텔이 그래도 가까워서. 뭘 다 주고 가네. 호텔. 호텔. 체르케 호텔. 얘도 있어요. 춘대는 있는데. 아이고. 조일로. 지금 도착했다고 하네요? 네. 1분. 1분. 1분? 오케이. 오늘 럭게 시에. 이거 주고 다니는게 낫지 않겠어요? 네. 요거 뒷 가방. 되게 옛날식올듯 같다. 그렇죠. 아, 맛있게 냄새 나고. 아, 맛있는 냄새. 어머, 모닝글로리 냄새. 어머. 네, 빠이입니다. 빠이. 비가 좀 내려요. 이런 걸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면 갈 필요가 없다. 날씨가. 여기에요. 아야 서비스. 투어 택시. 미니밴. 바이 투 치앙마이 미니밴 150밭인데 언니? 아 우리 똑같아. 거기에 비 붙은 거예요. 똑같네. 150이네. 치앙라이고 치앙마이. 여기 또 붙는 거예요? 300밭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붙었는데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붙은 거거든요. 원래 150밭 있다가. 여기서도 만약에 붙는다면 똑같은 거고 안 붙는다면 여기서 해도 될 거 같아요. 노바디. 투데이 노바디. 퀸요. 이런 날은 그냥 쉬는 날. 오래오래 있으면서 여기는. 며칠 있는 거 같으면 미쳤다고 이런 날에 거길 가 막 이랬을 거예요 저는.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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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흳툭툭툭툭툭툭.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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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툨툭툭툭툭툭툭 consp. אם 방见 SMM이나 도화한 Beta Delta는 20백반ığımız. 같이 반복적으로 캔년 가는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아야챙마이? 아야챙마이? 아야챙마이. 아야챙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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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 하패킹에 들어 놨다고? 그래서 여기가 산티땜 산티땜, 아야, 샹하이 합시래? 파페로 갈까요? 아야 서비스 여기 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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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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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가 다 가는데 산티땜 오케이, 15분 후 오케이, 금요일 원할까? 그냥, 그냥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흔들린다 했어, 언니 내가 그러는지 같이 가는 거 같아 서방 사진 찍어줄게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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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아이고 언니, 핸드폰 조심하세요 난 팝타이 좀 드실게요 팝타이 여기, 팝타이 모닝글로리 있네 응 그럼 이거 하나 아이고 와 야, 무리, 무리 스티어프라이드 그린커리 어떠세요? 어, 괜찮아요 어,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모닝글로리 하나 너무 많나? 모닝글로리는 어떻게 그냥 야채인지 다 먹을 수 있잖아 스파이드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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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의 코리안들은 이걸 좋아한다고? 하우스 스페셜이니까 2개는 일본인이요 2개는 일본인이요 미얀마 스타일 99%의 코리안들은 이걸 좋아한다고? 한번 먹어볼까? 하우스 스페셜이니까 2개는 일본인이요 2개는 일본인이요 2개는 일본인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사람들 엄청 왔고 다녀네요 상첨 다 한국인이 만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온다 온다 티가 옵니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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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 네 하우스 광고 좋아합니다 하우스 너무 새콤해요 넣어도 안단대요 언니 쓰시나요? 저도요 저는 꿀 좋아하거든요 저는 집에 꿀 사가지고 컵 한 반 채워서 물 해가지고 안 먹어요 아 왜요? 그러면 목이 좀 부드러워져가지고 목 아플 때 그냥 꿀 사가지고 그냥 반통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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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Cristina 그럼 캬프스타일 밥이 없네 팝타이는 고춧가루와 팝타이는 고춧가루와 팝타이는 나는 피쉬 소스와 피쉬 소스 이거 이거 스파이치 이거 아 이거 사이사이 사이사이 미얀마스탈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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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Not too hot I will try both 미얀마스탈베베더 기존에 먹던 팝타이는 아니에요 미얀마 배럴 미얀마 배럴 아니 배럴이라고 먹어보죠 미얀마 배럴이에요? 피쉬보단 미얀마 배럴 아 그래요? 그냥 제 기준이니까 아 너무 많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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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워 이거 맛있어요 돼지소개인가? 소고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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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응 그래? 아우 그만 울어 아침 아니야 음 고추장치 캔 맛? 네 고추장치 캔 아 얘 쫄 것 같아 어? 안가는데? 부리가 딱 요 앞에 있으니까 쫄 것 같아 니가 아까 울었냐? 응 이거 에그 때부터 어머 새끼 여기있다 에그 때부터 이렇게 어 개한테 물렸대요 많이 물렸네 땡큐 땡큐 어머 병아리 귀여워 이게 물소에요 언니? 물소 아닌가? 뭐야 이야 등 엄청 높다 소리 나다 말았나 짧아 짧죠 응 풀 먹고 있는 얼굴만 보면 귀엽네 먹고 있나? 어 이거 동화 같아 이 파리하고 언니 그쵸? 움직이지 않고 있네 자가 좀 더 잘 펼쳐지 파이 리퍼블릭 여기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이거 타일랜드 포스트 우편이 없어 적어서 보낼 수 있대요 느린 우체국 어느 나라에나 보낼 수 있대요 스티커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사지? 이거 귀여운 거 없나? 응 레드와이스 언니 크로라사인 이런 거 드실래요? 크로라사인? 하나로 나눠볼까? 네 크로라사인 크로라사인 와트? 응 저는 크로라사인 크로라사인 네 Thank you We love some 밖에 나가서 밖에 샌드 올까요? 오오 언니 기막 음 됩나요? 진짜 맛이 안 되고 맛있어 아 응 응 오구오구오구 아 일로 가지마 돌아가 알았어 오 좋다 여기 앉아있으면 좋겠다 오오 콕콕콕 뭔데? 되게 동화 속 오늘 동화 열어보는 거 네 어느 쪽 너는 이쪽에서 주무실래요? 어 저는 상관없어요 언니가 픽 하십시오 예뻐 제가 이쪽이에요 어 여기 어 너무 좋은데? 잘 골랐어 오우 예뻐요 오우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어머어머 이런 나무창 좋은데? 그쵸 잘 골랐어? 어 좋습니다 어 파랗도 똑같은데 여기 이렇게 양쪽 뷰 좋아요 양쪽 뷰가 좋아요 뭔데? 이게 같은 그거가 있는데 얘가 평수가 1제곱미터 넓고 뷰가 다른 거 지붕도 높고 그쵸 지붕도 높기 좋다 저게 그거네 저 불쌍 트립중에 있는 거 오우 아 저 위에 어 보인다 보인다 어 저기에서 보면 좀 어 좋겠네 다음주 다시 한 번 나 사는 이방산이 있을까? 응 언니 여기 바로 앞에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는데 진짜? 오우 여기가 지붕이니까 요렇게 날아가세요 요렇게 어 새똥 엄청 커요 다음주 날씨를 보려고 했더니 내일 비 내일 아니 책상 있으니까 혼자서 아니 창밖 보면서 책 보는 거는 약간 못하는 거 책 안 보잖아 책 안 보잖아 책 안 보잖아 너의 눈빛이 지금 강렬하게 지금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너무 강렬하게 너 책 안 보잖아 책 안 보잖아 책 보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거 그거야 감성적인 거 지현마에 집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 자리다가 하하하하 아 집 아 집 있지? 지현마에 집 있잖아 링림은 지현마에 집이 있다 아큐웨더를 뭐 보겠어 그래도 오늘 이 정도만 아침처럼 말고 이 정도만 오면 괜찮지 않을까 투어를 좀 만약에 다시 오면 투어를 가야 돼 근데 여기도 좋고 두 번째 집도 좀 가보고 싶죠 가보고 싶고 거기 강도 보이고 천장이 이렇게 높아서 좋습니다 매우 칭찬한다 언니가 픽 하셨잖아요 부르프나 반격한 추천 3개 중에서 자세히 안 보면 지현마에 나도 마지막 거 그냥 나 대충 보잖아 잠깐 평은 대주도인데 거리가 멀어서 어머냐 이번 주 프라이데이 세럴데이는 구름맛이다 다시 와야 되나 프라이데이 세럴데이 썬데이는 클라우디 위드 커플하고 던저더스톤 especially late in the day 그러나 비는 모르겠지만 썬더가 살짝 있고 썬더가 있음 썬더가 있음 아니야 마르다는데 나이벌 할 거 없지 광화면 안 돼 아 금요일에 다시 와야 되나요 숙소에 반해서 그게 아까 빨리 길을 고르더니 생각보다 너무 작았는데 숙소가 옛날에 옛날에 되게 왔을 때 이것저것 많이 숙소 5천짜리도 좋고 길이 왜 이렇게 맨날 같지 않게 너무 이렇게 카페만 생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런 마음에 들었어 숙소가 됐네 여기 얼마나 제가 8만원 좀 넘었죠 8만 천 얼마요 8만 천 얼마요 님께서 치앙마이 숙소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돈을 다 내놔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요가도 지금 남은 거 같이 와야 되고 치앙마이 집에 있는 거 외에도 요가 제한사항이 있지만 참 좋네 요새도 날아다니고 방이 딱 좋네 어 생일애들아 아니 뭐 안 돼 엄마 안 돼서 갈아야겠다 여기에서 짝짝짝짝 아침에 시끄러 디시던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이거 뭐고 있어? 어 빠이 돌당병 저처럼 뭐예요? 언니 낭만답서 김사부 좀 못보셨어요? 안 봐주셨어요? 됐어요? 아 시리즈 원투쓰리까지 나오는데 ㅋㅋㅋㅋㅋ 재밌다 먹어져 네 재밌어서 삼까지 나오는데 에이 맛집들이 이렇게 여름에다 오오오 뭐하나 뷔페 이런 건가봐요 응 저게 무과타 아 저게 뭐라고? 무과타 아 여기 있는데요 고기를 이렇게 옆에 국물을 놓고 위에다가 고기 구워갖고 먹는 무과타 맛집들이 몇 개 있더라구요 아 사람 진짜 많네 부글부글하네 상점욕 아 상점욕 아 상점욕 안 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끼가 제한되는 네 맞아요 4.5 이상 먹는 것도 지금 4.5 이상 이 조건 먹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아까 왔지만 또 왔다 하나 더 사러 여기 조그만 애들이 있어 너무 귀엽잖아 전에 요거랑 요거 샀어요 이게 이거는 너무 좀 뻔한 스티커라서 뭐 이거 아미어파도 아니야? 시영라인에서 바위에 올 때 766개의 커브길을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오늘 토할 뻔했다 사진을 위해 남편에게 하나 쓰시는 편지를 써보아요 네 아 지정석인가 보네 어 아 당부렀네 너무 안갈 수 같지 보냈어요? 문인글로를 맡겼어 그러자 아 필터가 쉬워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안. 얼굴에 파스관. 그거 있으세요? 물티슈. 항상. 예. 완비. 예. 항상. 응. 받아 봐라. 펜터슨의 어린이. 그쵸. 비둘기. 이건 순할 거라면서. 한국에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남미에서 샀습니다. 사놓고 안 뜯고 그대로 갖고. 벽을 타고 오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품을. 싹. 올려줘요. 본인은 조금. 아니 아니 아니. 우선은. 또 이렇게 남미의 이야기 이렇게. 아예. 하시. 아. 찹스틱. 나왔어요. 빠이의 저녁. 이거 진짜 싫어다. 드십시다. 초토화. 엄청 이렇게 먹어줘야지. 난 이거보다 더 먹어줄 수도 있긴 한데. 남겼으면 안 되는데. 맥주로 먹었어. 난 자존심 당한다. 헬스. 아. 여긴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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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숙소에서. 체스아웃 했고요. 어제 갔던 벤부불지 말고. 조금 더 먼 곳에 벤부불지로. 또 이따 해갖고. 걸어 갔다 와보려고요.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비는 오늘도 내려요? 아우 와 이거 큰 호텔 처음 봤어요 제가 있는 여행자 거리 그쪽은 저수소가 작더라 아주 팔자가 좋구나 어 개팔자가 상팔자니 숲입니다 깜짝도 없어 해 볼펜 지금 있다면 불 있지 않아 보고 가요 여기 뒤에 주요소를 지나서 피티 주요소 지나서 이렇게 오면 제각선 뼈가들 이 책길 있는대로 빠지면 델블블리지 가는 길입니다 꼭 저기 멀리 소들이 있고 여기 리조트에요 리조트 리조트 방 풍캉대 빨리 어 쳐다본다 달려오지마 여기부터 17분 가야 돼요 귀신도 미친두신 발 좀 씻을까 아니 너무 더러워졌는데 어 저런 차 어디 타고 싶다 200밥 200밥 타는 거 200밥 200바 200밥 줄 테니까 여행자 거리까지 여행자 거리까지 닭은 어디에 나있냐 집 나온 닭 같은 오 많다 여기도 있고 닭밥이 이거 닭밥이 이거 닭밥 이 집 뭐지 되게 지금 봐봐 좋아 보이네 부자집인가 동네 유지 안녕 안녕 그린같이 살구나 누렁이랑 흰두기랑 누렁이랑 흰두기랑 다리가 무너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소들이요 가발 볼 거 없는 거 알아 미끄럽다 그니까요 소들이 미리 알고 너네 여기 왜 왔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다봤어 언니 조심하세요 이거 너무 미끄럽다 물 때문에 어머 다 잠겼어 지금 무슨 일이야 어머 끊겼어 아 이게 원래 일로 나있는데 휩 휩살려가지고 저렇게 갔나봐요 우와 한 시간 걸어왔는데 지금 이런다고? 진짜 쉽지 않네 빠이 와 올라가는데 더 힘든데 기차이 기녀되나 채워주시나? 왜 웃고 가는 거 뭐예요? 안 채워주시나? 웃고 가는 거 뭐예요? 얘네들 어? 별거 없지? 이러면서 보는 거 형들 네가 왜 쳐다봤는지 알겠다 왜 쳐다봤는지 알겠다 여기 오드타운 올드타운 저기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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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코 어머 태워주시오 어머 태워주시오 조심조심 와 시원해 콩콩콩 콩콩콩 와 너무너무 고마우시다 와 히치하이킹을 성공한다 아이유 프로 아이유 마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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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는 이길만 가도 이길만 나가도 10분 이상 20분 정도는 줄였어 와 신기하다 와 벌써 거의 다 아저씨 일부러 태워주시는건가 어 모르겠어 버스 정겨서까지 태워주시고 계셔 와 진짜 너무 콩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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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멀어질 시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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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화멘 아..저는 파인티 스테이션을 준비해서 파인티 스테이션을 준비해서 파인티 스테이션을 준비해서 바이차 바이바이 와저씨 너무 좋으시다 소건감 어 바이오 스테이셨넬 응 아 너무 감사하.. 아 안쪽으로 봐주세요 진짜 울어봐 아이고 그랬어 지금 고프로 배터리가 없는거 아니에요 여기 아야서비스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홀투블렛어요 이제 집에 가야지 밥먹으러 저희 동네 맨날 지나다니때마다 엄청 사람이 많길래 뭔가 하고 와봤어요 저 화로 같은데 소스랑꼬 뭘 끓여먹던데 어 이게 먼저 올게요 오오 오오 아 이게 그거 그 매직 어 아우 비 오는 날이 그냥 어 아니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바글바글한거 근데 저 항아리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데 샤브샤브 아 안 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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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